핑크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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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퐁, 우리 아무래도 길을 잃었나 봐 어, 그러게 같은 것만 계속 돌고 있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저기 봐 뭔가 있어 흠, 문인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적혀있다 이 초록색 문을 열려면 동물 그림자의 주인을 찾아야 한대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함께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동물을 맞춰보자 좋아 출발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흠, 아하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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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보여 혀가 길쭉한 동물이 보여 뭘까,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, 맞춰봐 수수께끼를 혀가 길다고? 개구리? 아니다! 개미아이끼야! 아니아니아니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다리가 없지 하고 울지 다시 맞춰볼래? 응 어? 어? 뱀이야?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어? 뱀은 너무 무서워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지? 뱀이 깨지않게 조용히 살금살금 가자 알았어 너만 따라갈게 핑크퐁 가자 예! 두번째 문에 도착했어 이번엔 내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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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보여 팔다리가 길다란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팔과 다리가 긴 동물이 뭐가 있지? 흠 뭔지 알겠어 나무늘보야 나무늘보야 나무늘보는 진짜 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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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바나나를 좋아해 우우아아 우우아 하고 울지 다시 맞춰볼래? 흠 흠 원숭이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저기 봐 원숭이들이 넝클을 타고 있어 재밌겠다 우리도 원숭이들과 함께 타자 예이 유후 이제 마지막 몸만 남았어 맞아 그리고 이번에는 네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흠 아하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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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보여 이게 뭐일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깨끼를 길쭉한 몸 아하 몸이 진짜 긴 동물하면 족제비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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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기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입을 크게 보여 뾰족뾰족 이빨도 정말 많아 다시 맞춰볼래? 악어?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저쪽에서 악어가 낮잠을 자고 있어 다행이다 여기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가보자 거의 잡힐 뻔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재밌지 않았어? 사실은 재밌었어 이제 집에 가자 너무 긴 하루였어 친구들 다음에 만나 안녕 안녕 영상 재밌었어?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안녕 안녕 안녕